성도원 종합식료공장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 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 높이 식료품 생산의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많은 제품들을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시켰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현지말씀 관철에 난 날에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백수십가지의 맛좋은 단가리와 식료 가공품들을 생산하고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이곳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얼마전 표창장과 공동순액 우승기를 수여받는 영예를 지냈습니다.